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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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필름이 열때는 이렇게 닫아 놓고 하여 고장이 안 나요. 사장님 공부하세요. 니콘 수동렌즈 MF 35mm 얼마 정도요? 35mm가 F2가 있고 2.8mm가 있고 1.4mm가 있어요. 1.4mm는 70만원 합니다. F2는 44만원 하고요. 그럼 룰라이 제일 싸는 마인드에서 얼마에요? 40만원이 제일 싸요. S는 45만원. 45만원짜리 한번만 보여줬어요? 룰라이 35mm? 여기 S예요. 여기 S. 실버가 뭐 뭐 있죠? 실버가 없습니다. 실버가 없어요? S 말고 다른 거로? 독일 꺼. 독일 꺼. 독일 꺼는 제일 싼 게 50.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독일 꺼 있어요. 여기에서 필름으로. 살살 해주세요. 필름은 어느정도 넣어야 되는지. 수치가 하나에 나갈 때는. 10초. 10초. 이걸 열면 일단 빛이 들어가겠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헤헤헤헤헤헤. 아니, 난 괜찮아. 헤헤헤. 감사합니다. 네. 아, 떼가... 네이. 이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거요? 그럼 어떻게 가져올까요? 내가 해줄게요 여기다가 뜯어놔서 그래 이걸 해야지 오케이 이 필름이 들어가는 그 포지션 그걸 저한테 이렇게 집어가 보이든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 그쵸? 이거 이제 여기서 락이니까 이렇게 쫙 하면 내려가고 오케이 이걸로 내리면 이게 이제 푸시 여기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쵸? 요거는 여기다가 반사 플래시 같은 거 여기 락 요거는 요거를 딱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오케이 cool How much is it? 요거는 SMDB 여기 여기 문 닫는 시간이 몇십니까? 우리 여기 여섯시요 아 오늘은 좀 일찍 닫아요 여섯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요거 네 필름 들어가는 위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필름을 집어넣어줘야되나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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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가 뭐예요? 응? 플래시 예 플래시 왈 왈 왈 왈 요게 11만원짜리예요 10 아 그게 캐시로 오 응 비싸 오케이 카드 12만원 오케이 예 나중에 카드 카드 카드는 이거고 머니 머니 머니가 11만원 오케이 레이리 오케이 레이리 오케이 자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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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에 으 이게 뭐니 여기서 이쪽으로 올려야되요 이걸 잘라내고 가운데 하나만 쓰면 되요 여기 휙통장에 있습니까? 이거 좀 벌려주세요 휙통 액단역에서 중간에서 내려올려라 분리 끝나고 나서 꺼낼 때도 아까처럼 이런 방식으로 열어야 되겠죠? 중간에서 열면 안되고 꺼내시면 사진을 다 찍으면 지가 리와인드 되요. 조금 전에 그 리와인드 하고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열리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살필름입니다. 이쪽에 넣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열으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윙 하는거 왜 소리 나냐면 처음에 필름을 넣게 되면 이렇게 말아요. 쭉 말고 일이 나와요. 여기가 일이.